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제사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는 우리나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어떤 현장에서도 문제를 바라보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금 열 가지 혁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재창조하고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죠. 삶의 규모 혁명입니다 특별히 이걸 가지고 체력이다라고 좀 바꿔가는 거죠 그 육신이 조금만 건강해도요 마음과 생각 정신에 힘을 줍니다 참 희한하죠. 이 육신이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건강해도요 그만큼 영향을 주게 돼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육신이 조금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응답을 누리겠지만 어쨌든 육신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면요 이렇게 정신과 마음에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부분에 힘을 얻어서 마음과 정신에도 힘을 얻는 송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에 대한 규모를 바꾸는 건데요 체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 7대 망대 오늘 결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7대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에 아는 데 오력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권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오력을 그 중에 있는 게 체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이 교제로 훈련받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의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몸에 되도록이면 질병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의 규모, 이 체력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보금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항상 보금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내 체력에까지도 영향을 할 만큼 이게요 매일 보금, 매일 그리스도, 매일 하나님의 나라 매일 이 보금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이란 말은 나쁜 의미의 노력이 아니라 진짜 보금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 상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랩노들도 그렇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모든 병이 와요 모든 병이 다 옵니다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 이게 굉장히 모든 병들이 다 오는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이 교제로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모든 병을 이기는 그런 삶의 오늘 규모,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데 어떡할까요? 랩노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술, 담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한다 해서 나쁘고 안 하면 좋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삶의 체력적인 부분은 일단 술과 담배가 우리 몸을 약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우리 술, 담배가 내 몸을 약화시키고 어떤 질병이 원인이 되어지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현상적으로도 분명히 인정은 되죠 그래서 술, 담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내 몸이 약화된다는 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 제자들, 또 우리 랩노드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모든 질병이 다 오는 상태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이 체력을 저도 우리 교구에 성도인들 가면 이 체력적으로 또 이 삶에 대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빠져버리면 너무 무서운 상태예요 모든 병이 다 여기서 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이 체력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면 4경제는 1장 1절에 있는 대로 1심 1장 1절이죠 뭐에 대한 1심이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에 1심하도록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오늘 우리 문제를 보는 눈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 받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고 가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짜 문제에 거의 대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에 빠져 있죠 그리스도의 1심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 생각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내 생각을 내 생각은 100% 틀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 반대로 하는 게 나아요 내 생각을 반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조금만 집중하라 24시 기도가 되는 상태는 24 상태입니다 조금만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많이 도와줍니다 조금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24 되어지도록 조금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요 이 삶의 규모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삶의 규모가 치유가 되어진다 이게 1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면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희망을 얻습니다 도와줘라 그게 1심 두 번째죠 우리 마음을 전부 다 쏟아나야 합니다 전심 4등의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전심이다 하나님 나라의 전심해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친히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 오면 우리 중직자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교회에 오면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림 중직자들이 자꾸 말씀을 누려야 되고 오늘도 얼마나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재산은 보통 다른 거잖아요 나의 재산은 나의 소유는 그런데 나의 재산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 재산이 말씀이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려야 돼요 일을 좀 죄송하지만 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 말씀만 누려도 돼요 말씀만 그런데 자꾸 습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립니다 혹시 조금 우리 송도님들 중에 말씀 누리는 것이 먼저인 송도님들은 자꾸 이 얘기를 해주세요 조금 다른 일을 좀 못해도 된다 오늘 강단 말씀 다시 묵상하고 붙잡고 한번 누려보자 이걸 계속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 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우리는 오늘 매주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답이 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 너희가 살아나이다 그 말씀 듣고 진짜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송도님이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6일 동안에 얼마나 우리 송도님들 현장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전시만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의 내 삶의 규모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라 사단의 망대 사단 세상 나라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전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지속이죠 4등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전도 현장 갈 때 이거 참 많이 노려요 성령 충만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를 나누는 현장에서 본인 아들에 대해서 조금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그분의 아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도록 보는 것이다 성령 충만 이거를 보는 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보는 시간표입니다 기회입니다 같이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재산 돈 명예 위치 배운 게 능력이래요 근데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이게 앞서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로 지금 훈련받는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은 내 능력이다 그래서 내 삶의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분명히 땅 끝까지 능력 줄게 세계보금화 이 세계보금화가 이루어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단임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유럽 거기다가 강대국 스페인 스페인에 보금전하는 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두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를 보면 달라집니다 아니 스페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는 걸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 끝까지 세계보금화 같이 내가 능력 줄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성령에 충만해 능력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답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지금 훈련받는 우리 제자들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진짜 진짜 문제는요 예루살렘이 곧 망하는 것과 후대가 유리 방황하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RTS 주일이잖아요 정답은 안 합니다 전도 모르는 졸업생은 있으면 안 돼요 RTS 만약에 전도와 현장을 모르는 졸업생이 있다 털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졸업생 이 그런 졸업생 특히 또 그런 전도사님 나오면 안 된다 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RTS 다니는 신학생들이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속는 거죠 진짜 문제는 보금전환은 전도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스페인에 보금전환은 진짜 전도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문제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네게 주겠다라고 약성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칠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칠대 여정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신분 권세 똑바로 붙잡는 거죠 그게 칠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열 가지 발판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열 가지 비밀 이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 우리는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 아홉 가지의 흐름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이 삶을 가지고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일곱 번째죠 교회를 살리는 이 칠대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요약이 있고 전도자들은 반드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정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칠대 망대를 두고 일곱 망대를 두고 기도하죠 우리 3 9 3 너무 중요한 기도잖아요 내 삶과 체력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우주의 능력 우주의 능력은 공중권세 자본자의 능력을 갖고 또 공중권세 자본자의 능력을 겪는 성삼의 하나님의 삶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시대 살릴 3가지 그리고 우주 공중권세 자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서론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힘이 아니라 오력 위에서 주시는 오력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생 속에 CBDIP를 갖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떨이 있는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금요일날요 찬양을 우리 랩뉴트들한테 얼마나 좋은지 못사 않아요 그리고 토요일날에 랩뉴트들 많이 옵니다 핵심에 그리고 주일날에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랩뉴트들 있죠 물론 랩뉴트하고 어른이 함께 드리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가지들이 그냥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훈련받은 우리 제자들이요 삶 이 삶의 규모를 바꾸는 혁명 이 체력적인 진짜 이 기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부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삶의 규모 혁명을 일으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형축만 우리 모든 전도자의 체력 육신적인 건강함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보호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